오늘은 전통을 지키는 비건 수타 소바 건강하고 윤리적인 식당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비건 수타 소바를 만드는 방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채식이었던 소바는 가스오부시를 사용하면서 일반식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건 수타 소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식 메뉴를 추가하고자 하는 식당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수타라는 이름 그대로 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자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동물성 재료가 포함될 여지가 적지만 소바면을 만드는 작업 테이블에 메밀가루나 밀가루 외에 일반 튀김가루 등이 혼입되지 못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과거에는 정진찌유라고 간장과 술, 물만으로 비건 찌유를 만들었지만 현재는 가다랑어를 훈연한 가스오부시로 찌유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비건 찌유를 만들기 위해 가스오부시를 제외하면 감칠맛이 떨어짐으로 비건 조미료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동물성 조미료에 주의하고 사용재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식인들 중에는 조미료 외에 주의 모등의 사용도 체크하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 자세한 안내문을 따로 준비해놓았다가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채식인이나 일반인 모두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비건 메뉴를 추가할 때는 대량 생산 과정에서 채식에서 일반식으로 변모한 음식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인 식초와 설탕을 사용할 때 채식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현재의 채식인에게는 맞지 않는 음식의 예는 와인과 설탕은 물론 다른 식재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거를 때 일일이 대나무나 술자루 등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 큰 정수기에서 부유물 등을 거르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청징제의 동물성 원료가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비건식 메뉴를 추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채식 메뉴 도입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비건 수타 소바는 전통적인 일본 면요리의 매력을 현대에 건강하고 윤리적인 식단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따라서 채식주의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식당의 대량 생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편하게 식사를 하는 공간이지만 남긴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식당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새우튀김을 만든 식용유로 채소튀김을 튀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채소를 튀기고 그 다음에 새우를 튀기는 식으로 순서를 바꿔 혼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채식주유에는 정제된 설탕 대신 비정제 설탕과 원당을 사용하고 조미료의 사용 유무를 사전에 안내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비건 스타 소바는 일본 요리의 매력을 현대에 건강하고 윤리적인 식단으로 재해석하는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메뉴 추가에 그치지 않고 식당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대의 고객들은 윤리적 소비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건 메뉴의 도입을 단순히 손님을 끌기 위한 마케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지구를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바를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부침개 등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식당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뉴를 채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